안녕하세요. 롤꾸앰 채널입니다. 클린 그림 찾기를 해볼거에요. 20초동안 다른 부분을 찾아주세요. 각 그림마다 3군데 다른 곳이 있어요. 총 5문제를 준비했어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첫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두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정답을 알아볼게요. 세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정답을 알아볼게요. 마지막 문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답을 모두 맞추셨나요? 참 잘했어요. 필링 그림 찾기는 심혈방과 더불어 기억력과 인재력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. 내일 5문제씩 꾸준히 풀어보세요. 컨텐츠 제작의 뷰티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